자 계속하도록 하죠 이게 왜이렇게 지식거리지 왜 안부르다 그러네 음 이거는 민스크 쪽구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지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구나 일단 어 그런가 모르겠네 자 일단 좁은 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좁은 지역이면 방어를 어 비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일로라도 방어를 해놔야 돼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흠 얘는 힘까지야 얘도 힘 그리고 깜빡이 그 다음에 사상군지 그 다음에 사상군지 나잇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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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클레스 방어까지 응? 야 이게 좀 동영상까지 있는거니까 쉽게 볼 만한 곳은 아니구나 호 reasonable 우와 히hhinc 히히히이이잉 그냥 드레드울프야 아이 깜짝 놀랐다 그냥 드레드울프잖아 깜짝 놀랬라게 하고 있어 드레드울프쯤이야 그냥 감성부터 걸어라 해줄까? 죽어 임마 어 뭐야 여기 누가 당하는거야 어 잠깐만 다이홀프 있구요? 어고뭐고 어 잠깐만 어 왜홀프가 있네? 웨홀프가 섞여있었구나 왜만나 했네 웨홀프가 섞여있었네요 뭔가있다 웨홀프가 섞여있었네요 흠 쯧깞 음? 가트피양님 어서오세요 마스터 씨프이 포션 오우야야야!! 아 이거 함정을 왜 묻혀졌지? 시야가 안 되나 저기까지? 자 다시 왠지 어 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애들이 많을 것 같애 기분이 미리 좀 버브를 좀 써놓고 하자 다 근접공격 애들일까 쟤 웨얼프 손톱이 때리긴가 찌르긴가 모르겠네 백인가? 손톱이니까 배길수도 있고 찌르길수도 있고 때리길, 손이니까 때리길수도 있고 감은 못찍니까 일단 상속자도 쓰고요 혼란쓰고 네네들 이거 걸릴려나 내 탐사 너의 탐사? 자 걸리네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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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누가 이거 뭔데? 호피룩세잖아 자 매직사이 빨싸 쟤부터 죽여 죽여죽여죽여죽여 마비해저 마비해저 와 이동불가해저 이동불가해저 너의 외부가 지하오 제 외부가 지하여 제 외부가 지하여 나 포장 하나 마시고 너도 포장 하나 마시라 알 네? 너의 멋진 친구들 이 방에 나는 제가 와라 너 여기 이 방에 나의 위험이 어? 어? 아 재밌을 때도 실패하네? 참 야 나 잠만 노크 주문 하나도 아니었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요 어? 아 야 이 바보탱아 아 이러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 뭐 맞서 C4에 포션 먹어야지 뭐 하나 아까워도 여태까지 한 번 거의 안써가지고 맞네 어 이거 뭐야? 어 뭔가 뭔가 브레이스 오브 바인딩 어 어 쯽 쯽 ㅋ 야 타코 페널티 데미지 페널티 마법 실패 확률 75% 예 썼으면 죽을 뻔한 깎아내면 어서오세요 이리와! 이리와! 이것이 충분한 것들을 지옥과 있네 어? 이거.. 잘 되네 어? 무슨 낙곱인지 이것도? 스읍.. 실버대거 음.. 대거 쓰는 애가 없는데? 얘가 그나마 대거를 쓰는데 얘는 디펜더 플러스 오자를 들어서 저.. 그.. 싱미터가 싱미터도 그.. 백스텝이 되네 음.. 버프 마법을 걸어야 되는데 버프 마법이 더 이상 없네 어? 데뷔 왼쪽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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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펠르트에이지에 너무 무섭다 어!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 오ysz 터 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감정조정 다 걸렸다 다 걸렸다 다 걸렸다 야 다 걸렸어 야 너만 멈춰 아야 죽어 죽어 야 감정조정 대박 걸렸다 음 순식간에 죽어요 순식간에 그니까 항상 풀 피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게 뭐냐면 뭔가 뭘 하나 잘못하잖아요 순식간에 틱틱틱 맞아가지고 그냥 확 죽어버려요 그렇게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제 그 툴라게탑에서도 막 엄청 죽었잖아요 뭐 에너지 꽉 차있고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핏 핏 맞더니만 툭 하고 쓰러져서 죽지 않았어요 예 리절렉션 지금 스펠이 있어요 원래 절에 지금 최근에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내가 그 리절렉션 티클레리 뭐 레벨 9 찍으면 쓸 수 있거든요 딱 하나 예 수탱증문을 지금 딱 하나 쓸 수 있어서 이게 쓰는거고 못쓰는거고 하나 쓰는거 못쓰는거고 이게 차이가 없으면 쓸 수 있다는게 얼마나 긴장한데 죽어도 다시 살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죠 왜냐면 그 마 다시 메모라지 뭐야 주문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 메모라지를 다시 해야되고 뭐 제 업무가 무엇인가요? 어 버프 걸을게 더 이상 없는데 아 헉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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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가 어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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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가 올라가 포도님 어디야? 올라가는 데가 아 여기구나 칼로우구요 이제 늑대인간의 왕인가봐요 패팅패팅님 어서오세요 우리는 블랙네로이덩이요 다 지들이 착한 놈이래 다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를때는 마법이 하나가 있죠 사악탐지 나쁜 놈은 사악탐지에서 그.. 악이라고 된 놈이 나쁜 놈이야 아하하 어 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말 좀 잘해서 안싸움 쪽으로 간 다음에 성형탐지에서 얘가 악이면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디에스 웨얼프 내 마디였네 오늘도 어서오세요 음 일단 웨얼프한테는 사람포박 쓰구요 내 업무가 무엇이냐? 너 정말 마법사인데 마법사 그가 있는데 음 일단 캐스팅 방해를 위해서 아지나간의 화염을 좁은데서 화염을 쓰는건 미신지시고 아 상급저주 없구나 자 페널티 받고 혼란 그녀는 아 여기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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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가 왔어요 곤충대 이렇게 곤추냈으면 다 죽지마 저게 정말 좋아요 저거 하나 맞으면 주변에 와ㅏㅏㅏㄱ 다 퍼져나가가지고 일단 감소하고 쓰자 사람포 것보다 제발제발 끝날 때까지 맞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잠깐잠깐잠깐잠깐 그..못한거야? 혼란! 혼란 혼란 야 피 피 피 어차피 지금 얘들 캐스팅하다가 끊겼거든요? 얘는 어..바로 얘가 지금 예를 공격할거 같은데? 민스코 누구한테 맞은거야? 아 나를 공격하네? 잠깐만 나.. 뭐..영창이 있더라? 감속했지? 감속한다면 스톤스키는 바로 가야겠다 발더스 게이트.. 그니까 트릴로지 그니까 원하고 투하고 합쳐놓은거죠 발더스 투..그..그.. 그니까.. 그..형식으로.. 화면으로.. 아 이모엔..아하하하.. 아아아아아 who 공포가 걸렸어.. 아아 공포가 걸렸어..어떱하지? 일단 혼란 글쏘고.. 일단 혼란 & 쓴고 아 아..안다는 것 같은데? 죽을것 같은데? 자 벌레 떼는.. 성공적으로 캐스팅이됐나? 오오 성공적으로 캐스팅 됐어요 일단 사람포박 날리고 얘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캐스팅이고 뭐고 너 일단 야 너 일단 아 얘 지금 아 얘 이벤토리에 그 인비지빌리티 링이 있는데 잠깐만 인비지빌리티 아 진행은 원이에요 아직 진행 자체네 인비지빌리티 포션 하나 먹어볼까 지금 캐스팅하다가 맞아줄 것 같아 얘 지금 둘러싸였어요 먹어 오오오 아 얘 지금 어쩔수가 없다 얘는 디스펠일로 공포가 풀리나? 잠깐만 너 디스펠일 써봐 이쪽에 되나? 아 이쪽은 안보이잖아 이쪽에 되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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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왜 안먹어 오 됐어 됐어 아아 먹었어 안죽었어요 에드윈 옆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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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윈 피해 에드윈 피해 야 벌레 떼봐 벌레 떼봐 다 죽었어 얘네들 야 스톤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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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써 오 나 죽겠다 죽겠다 스톤스킬 빨리 아 가속증을 썼어야되는데 가속증을 썼어야되는데 가속증을 썼어야되는데 아 진짜 이모헨이 아 이모헨이 가속증을 하나 남았었는데 스펜 아 그걸 아끼고 아끼던건데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 벌레 떼문에 조금 한숨 돌렸는데 어 사람포박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수프의 생물으로 추리 하죠 야 빨리 너는 스톤스킬 났어 스톤스킬 아 얘 죽겠다 어 얘 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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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어요 야 됐어요 어 가속증은 스톤스킬 썼어요 나도 일단 넌 방어만 해 일단 방어만 하고 음 어 신앙인가볼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정 안되겠다 싶으면 성역 써도 되고 너는 자 폴라노로 가셔 빨리 써 빨리 너도 테스팅해 오케이 에에에에에이 트레스 했어요 일단 좋아서 너도 활 땡기고 폴란 들어갔나? 폴란 아무도 안걸린것 같은데? 아 일단 야 그 집단치료 하나 쓰고 야 너 빨리 쏴 빨리 쏴 쌉쌉쌉 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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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 시장에 가보고 썼고 자 감속 제대로 한 번만 들어가자 지금 스톤스키이 유효할 때 감속 감속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기는거다 아아 오 얘 두부찌경이네 야 민스크가 잘 썼네 잘 때렸네 여태까지 잠깐만 내 아냐님 어서오세요 일단 피하죠 성역으로 오우야 아 나 할필없다 다 죽었다 민스크가 어 얘 왜 우리편 냈지 아아 민프가 현옥마복 걸었었구나 자자자 됐다 죽었어 죽었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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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저 얘 얘가 그걸 했어 그 그 그 뭐야 대자마자 그 웨울프 하나를 우리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역시 림프가 숲의 생물이 좋긴 좋아 유포인트 예스 오 엄니 프레젠트 오토리티 피규어 이겼어 얘가 정말 좋아요 그 레벨대에서 집단치로도 쓸 수 있고 하나 더 어차피 나가면은 메모리즈 다시 할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 얘가 공포가 풀려가지고 가속을 쓸 수 있어서 거기서 역전 형세가 확 역전 됐지 야 이제 에드윙 죽을 뻔했어 그 투명허 포션 아니었으면 그 투명허 포션 아니었으면 선한 선한 대마법 에이 선한 대마법사의 로그가 필요한데 자 아이 아이 그러면 모든 퀘스트를 다 완료한 것 같은데 실드 한 번에 어 이거 여기에 책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드릴드의 중책 오 잠깐만잠만 아유씨 오 쏘드 오브 발더란 버터 마이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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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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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오벌딩이요 아 이게 bgt 하면서 백오벌딩이 원예 생기게끔 돼있어서 돼있게 돼있어요 원래 원예는 없어요 다 없어요 이거 백오벌딩 이거 이거 다 없어요 스크롤통 보석주머니 탈약품 다 없죠 음 늑대인간에서 늑대인간한테 정말 좋은 무기구나 마법뇌성이 플러스 십이네 하지만 롱소드 쓰는 애가 없어서 게다가 이건 지금 나한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왜 안보이냐면 검쓰는 애가 딱 두 명 있는데 이모엔 자 드리즈트를 죽여서 나온 플러스 오검 무려 오검이면 거의 신급이거든 신급이라고 하기 좀 아무튼 막 엄청 좋은건데 저 자 프러스트 브랜드 드리트건이 최고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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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거든요 어? 어? 얘 한 명 안 죽었네? ек 저장하구요 얘 한테 마법주문서 얘 마법 중서를 근데 제가 지금 왜 대응을 갖추냐면 얘 분명히 이거 전해주면은 아마 튈거야 아마 금자문이나 뭐 그런걸로 아마 없어질텐데 그 전에 쟤를 죽여서 제가 갖고있는거를 예 해야 돼요 일단은 퀘스트 완료하고 경험치를 먹구요 자 그럴거 그럴거 같았어 너 아 안통했어요 자 이번엔 안통했어 음 일단 소환 하나 하자 오거 오거가 나와야돼 오거 오거가 나와 아까 그 샨딸라 죽일때 오거가 그냥 베베베하니까 그냥 다 죽구만 오거가 나와야돼 아 왜 놀만 나와 롤은 별로 힘이 안 쪄가지고 잘 못 맞출 것 같단 말이야 오우거 흑고블린이야 아 가장 안 좋은 흑고블린 나왔어 근데 저게 나오는게 늑대하고 제일 안 좋은게 흑고블린이고 그 다음에 롤 그 다음에 늑대 가장 좋은게 오우거 아 참 너무한다 너무해 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그냥 가자 아휴 됐어 됐어 그냥 이걸로 해 아 내성골림 마우 멈춰라 으으으으으으으으 쓰읍 아 쟤 잡아야되는데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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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잇 오케잇 어 이야아 이게 걸려도 아 그 천을 포개야되네 세스완료를 포개야되는데 그러면? 으아앗 얘가 아마 공격하면 그게 굉장히 셀건데 그래요? 이거 봐 하하하하하 못해요 절대 에 1대1 뭐 그 못해 그렇게 흐흫 순식간에 다 죽어 그냥 으아앗 뭐 방법이야 있긴하겠지만 음 으아앗 으아앗 드로운가? 드레딜이라고 하는거니까?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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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성공을 못한다고 걸려라 으아앗 걸려라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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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그 방금 보니까 다 피해봐야겠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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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빼놓고 너 하나 빼놓고 너랑 얘 빼고 얘도 화염적향이 높죠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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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안죽여 에이 태태태 에이 더럽고 치여서 안죽여 가 그냥 뭐 별거 안죽으면 안죽는구만 잘가 아 그래 잘가 잘가 혼자서 그냥 튀는거봐 텔레포터 에이씨 죽립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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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있어 저건 아무도 못입어요 죽립이 없어가지고 얘가 지금 선한 대마법사이로 보고 하나 더 필요한데 얘가 입으려고요 히 히 히 아 이게 아 이렇게 게임을 해야돼 아이 바타 어 이 게임에서 이게 강해지자고 하는 짓인데 강해지려면 아이템이 줘야되고 예 레벨을 경험치를 많이 얻어야되고 예 그래야돼요 최대한 경험치 많이 얻고 아이템 많이 얻었고 돈 많이 얻을 수 있는걸로 체스트를 끝내면 체스트 준 사람 죽이고 그래야돼 쟨 칼레스 그런거였고 야 야 어우 캐스트 천점씩 거의 6천점을 주는거죠 자 다 완료로 하죠 어 어어어양 어 아이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저 저렇게 까지는 아 예 예! 아무것도 안주네? 망토 줬는데? 버터나이프... 버터나이프가 어따쓰는거야? 발더러내 버터나이프 이건 뭐야 도대체 버터나이프가 어따쓰지? 어따 쓸 데가 있나? 버터 자를때 쓰나? 버터나이프니까 버터 자를때 쓰겠죠 쓰긴 내 기업이요. 나는 우리 처럼 아니야 저 어린애가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어린애에게 인형 주고요 아 280점 졸유한테네 졸유얄야 여기 밑에 그기였나 당신은. 당신은. 다른 것들. 제 작업은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다 했네요 이것만 전해주면 되네 전해주면 되네 전해주면 되네 전해주면 되네 너는... 네? 전해주면 되네 네? 음... 야... 얘는... 언제 이렇게 컸지? 전에 이모엔 듀얼한다고 듀얼클래스에 이거 한다고 앙크헤그에서 앙크헤그 밭에서 주인공이랑 둘이서 몇마리 잡았다 둘이서 500명마리 좀 잡고 주인공 레벨 좀 올려본다고 혼자서 앙크헤그 거의 한 1000마리 혼자 잡고 찰 그랬는데 앙크헤그는 미신듯이 잡은 것 같아 우울 야 역시 얘가 그.. 잘싸워 내가 제일 잘 사올걸? 내 택배야? 내가 무엇을 필요할까? 모든 힘으로... 이것은 우리 집이야. 너는 여기가 인트로더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돌로 얘가 보관하겠다고? 싫어 마지막엔 주인공이 도착함으로써 이 섬은 아작이 났다 그렇게 끝나겠죠 어떤 속사정이 있건간에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주인공이래 어느 섬에 도착해 순박한 주민들을 몰살 시키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몰살 시킨 후 유익히 그 섬을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근데 얘네들 죽일거야 왜 얘네들 얘네들 왜 울프였어 역사는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겠는데 죽어 여기로는 나의 눈을 보여줬어 여기로는 나의 눈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나의 눈을 보여준다 고소한 그리스도는 나의 눈을 보여준다 그런 사람으로는 굉장히 쎄내네? 이게 어디로 도망간거 같은데? 어디로 가냐? 이게 어디로 탔지? 음... 마을사람들 전원이 다 늑대인간이었던거야 아 이게 조금대서 나와가지고 좋아 뭐 상대가 안돼요 물론 늑대인간같은 경우는 뭐지 데미야 내가 다 죽여줄게 어이 데미야 마을사람들 전체가 늑대인간이니까? 맞았네 아이언스킨을 안걸었네 나 기본적인 버프를 좀 걸어주세요 어디서 덤빌지 모르니까 어? 얘를 왜 방패 안쓰냐? 가자 고우 애들이 겁나게 많이 탔네 애들이 겁나게 많이 탔네 옳지 덤벼 어 뭐야? 어 얘 그 애기 구해줬던 애잖아 자기... 얘 애기 얘는 날 도와주네요 저희도 늑대인간인거같은데 여긴가봐요 여기 야 왜이렇게 덤비냐 덤비겠죠 감소 아휴 아무것도 쓸 필요도 없어 설마 꼬마야도 늑대인간 아니겠지? 아아아아아아 못볼걸 보고 말았어 야 야 그 여자애 꼬마야도 늑대인간으로 변해 아 상상이 안가는데? 아 저 꼬마애가? 아 상상이 안가는데? 아 아 꼬마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 넌 누구냐 아 너 왜 활 안쓰고 활써야지 뭐 활쓰는게 훨씬 더 강력해 아 야 저거 인형같은데? 아까 내가 구해다준 인형? 그치? 와 인형이야 씨 인형도 내팽개가 쳐버리고 늑대인간으로 변했어 얘는 내 시체에 구해주네 와 뭐 다 필요없다 이거야 나만 죽으면 된다 이거지 음 이런빼락 해야 될까? уг 다 변화가 못쓰는거? 다 변화가 못쓰는거? 경험숨으로 안되고 되게 쉽네요 여기도 굉장히 많을거 같은데 얘 혼자 가서 다 죽여도 될거같은데? 아 그건 아닌가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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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이 풀렸다 좋아 їх량을 전체 마을사람들을 모두 확산하는거야 으으으으으으으으 맞았어 맞았어 형이赵이들 한번에서 자유롭게 되어있어 별거 없네요 뭐하나 되지? 왠지 한명 있을거 같은데 어 뭐야 아유 왜이렇게 안맞아 쓰읍 자 다 죽인거같아요 가자 음 저장한번 해주구요 흠 근데 탈출만 하면 될거같아요 아까 그 걔도 늑대인거 아닐까?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늑대인거 아닐거 같은데 걔는 그 일족이라기보다 그거였잖아요 조난당한 애였잖아 걔한테 한번 가볼까 아 아 이 할아버지도 늑대인거 아니었어? 어? 아아 저 할아버지는 무슨 나중에 그거돼서 뭐야 여기서 살고있던 애가 아니라나 조난당했다고 했던 애인데 쟤도 늑대인간 쟤도 늑대인간 이라는거는 그 가면은 됐단 소리지 그냥 어우 또 계속 생기냐 계속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거 같은데 얘네들은 이게 라이칸 속 이게 뱀파이어하고 똑같이 그 병으로 취급되잖아요 어 이거 누구야 들레딜이다 이제 저집에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아까 안죽인게 뭐 안죽였다고 고마워 하면서 알려주네 역시 이게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았는데 가자 가자 어 내려가는게 생겼네 아까 내가 다 뒤졌지 아 동굴이야 잠깐만 동굴이면 어 함정을 생각해야 되고 함정이면 옵저버가 필요하겠죠 자 두명아 쓰구요 네이처 사벤 오오오 네이처 사벤 네이처 사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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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학 동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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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였으면 아 ㅇㄴ 반대졸들의 사벤을 사비 저의 나를 죽일 수 있다 두번째 들을이고 저는 당뇨울 죽을 수 있다 나는 os eraon 내가 죽을 수 있다 나의 창원은 기다립니다 너와 고이크가 잡을 수 있다 저의 성인인 사람! 당신이 장대를 권한다고 말했다 함정 없는거 같은데? 왠지 없을거 같은데 함정? 여기다 함정을 누가 만들어놨겠어? 확실히 솔직히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예를 들 지들끼리만 쓰는 토너인데 함정을 만들어놨을 리가 없겠지 아유씨 아유케 맞아서 어어? 아니 아이고 벨라돈나 이게 이게 아 독이잖아? 아니 나 독걸렸어 독걸렸어 아이 괜히 먹었어 아이고 아아 나 진짜 나는 저기 혹시 체력을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아니 아니 도대체 이게 이게 존재의 이유가 뭐지? 한번 플레이어야 한번 벨라돈나 를 먹어봐 독에 잘 걸릴꺼 뭐 이런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애매 아 으아아 아 윙다 몰티스 잠 음 음 윙다 미 지금 아 안 아 아 아 흥 아니 저걸 왜 갔을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혹시? 그 한방약 중에서 그니까 한약제로 쓰이는 것들 있죠 그게 대부분 그게 그 독성분이라던데 그니까 조금 쓰면 약이고 많이 쓰면 독이고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빨리가 빨리가 활성력이 더 쎄 우아 아마 그럴거에요 대부분의 그 한약제로 쓰이는 것들이 독이 있다고 그냥 들었는데 많이 먹으면 독이라고 다행히 다행히 이제 사람은 간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간이 해독력을 하잖아요 독도 잘 해독을 하나봐 블레망님 먼저 오세요 한가에 이렇게 다리 해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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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별거 없고 그냥 웨얼프로 잡으면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생활되네? 좁은 입구를 딱 맞고 입구를 딱 맞고 입구를 딱 맞고 입구를 딱 맞고 역시 방패 들고 방어력이 정말 좋은 잘 안맞죠 어! 맞았어 한 대 맞으면 에너지가 팍 달아 안맞는게 있네 이제 다 대략 밝힌거 같은데 무슨? 다 밝힌거 같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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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네 어어어어 다 볼 다 봤어 가자 어? 여기 뭔가 있네 뭐 뭐 음 음 휘랄 휘랄 메모라이즈한걸 다 썼네 얘는 좀 차 그것도 있어 공으로 변했다가 얘 공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공으로 변하면 에너지가 조금 차 드루이드라서 동물 변할 수 있는데 다시 인간으로 변하며 다시 차요 야 얘는 자꾸 꼽혔네 흠 음 이런것들 진짜 음 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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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정글 접근전 캐릭터 아이고 뭐 더 없어졌잖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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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어 어 또 공격할수도 있어 만발 준비해 놓는거죠 선택의 여지를 죽이지 않는군요 힘드릇 모습 보세요 죽여야죠 뭐 그레이트를 외울거 같은데 로프가루 난 피하구요 오우 마법중앙이 네 하지만 민스크 오 화살 활을 다 썼네 잠잠잠잠 화살을 줘야죠 야 화살 써 화살 써 화살 빨리 써 잠잠 예 이렇게 해서 늑대인간에서 은 끝이 났군요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잠잠잠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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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나 네 아 아 이거 거꾸로 돼 있잖아 이거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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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전투 일어나면 이제 그냥 죽는다 오우 앞으로 가는데 가 어? 어? 모두 죽었대 어? 싸울 줄 알았는데 싸움이 안 일어났는데? 일단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살짝 대비를 좀 하자 일단 얘네가 선 공격 안 당하게 투명함을 좀 해 놓고 투명함 제 택시가 무엇일까? 올사? 예스? 오, 옴니프레젠트 오토리티 피규어? 혹시 모르니까 파이어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 빨리 들어갈걸 꼭 끝났어 예측이 필요한 부분 에이 이번에는 첫 권로 음 음 그럼 발더슨은 어떻게 된거야? 발더란 발더슨 발더란은 어떻게 된거야? 발더란도 얘네들한테 죽은거야 겨우? 발더란은 어떻게 된거야? 발더란은 어떻게 된거야? 그건 일부러? 나는 blackbird라는 말이었어 내 죽음은 이름이란 말이야 내가 낯는 일곱을 지내고 지금 무슨 말이야? 나이티싱어 네, 오, 온뉴스라인 피규어 저주 제 존경 응, 이 방에 나이틱 주먹 안되면 됐어요? 야 너.. 너도.. 저주 걸렸나? 포바 어휴 포바 안걸려? 잠깐만 어휴 사태지도 안걸리네? 나잇싱어 내 힘을 줘 야 효과 없는 몸무기야 흠 야 이거 뭐야 다시 내가 불쩍해 오오오오오오 아 됐다 와 죽을 뻔 했다 야아 살았어 살았어 야 빨리 죽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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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를 얘부터 죽여 얘부터 야 너는 왜 못 때리냐? 아 야 너는 왜 못 때려? 불화살 한 번 땡기자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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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맞어 다 효과 없는 몸무기야 아니 마법무기 몇 가지 이거는 뭐 이거 3짜리인데 3..3까지 마법무기 몇인인가? 설마 일반 무기로 때려야 되나? 좀 때려볼까? 무기가 소용이 없나? 흫흫흫흫 야아 일반 무기로 혹시 때려볼까? 무기가 소용이 없나? 흫흫흫흫 어 마법밖에 대답이 없어 답이 없어 마법밖에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야 일반 무기도 안되고 플러스 5무기까지 다 씹어먹는데 대박이다 대박 진짜 다 씹어먹었어요 다 냠냠냠냠 헤더는 넣어놓고 예스? 제 최선을 할게 내 게임은 리퀘스트를 마지막으로 플러그트 하나 산달라이만 끌고 그리고 얘네들 까지 모두 큰게 이렇게 3개 있지 이럴 때 내가 잤기 전투 내가 그 나쁜 겹 의 암화가 너가 있어야? 아멘